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샘플링 검사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보면 검사 계획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첫번째 보면 검사의 기본 개념 이렇게 되어있는데 먼저 검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검사가 뭐냐 거기에 보시게 되면 측정한 결과를 판정 기준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판정 기준과 비교를 해서 개개의 물품의 양 불량 적합 부적합 이렇게도 얘기를 하겠죠 또 롯떼의 롯떼의 합격 불합격 판정을 내리는 것 이걸 갖다가 검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검사를 합니다 우리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을 만들어요 이 제품을 만드는데 하루에 여러 명이 많은 양을 만들겠죠 그러면 이걸 내가 일부를 가지고 와서 검사를 해볼 겁니다 이게 뭐 강도가 됐던 아니면 길이가 됐던 치수가 됐던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검사를 했더니 아 이거는 우리가 요구하는 스펙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적합 이렇게 되겠지 만약에 이게 스펙을 벗어났다 강도가 미달된다라든지 뭐 치수가 초과된다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에는 이거는 뭐 우리가 부적합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개개의 어떤 제품에 대해서는 적합 부적합 이렇게 내리는 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제품이 박스로 있습니다 박스로 100개씩 들어있는 박스가 있어요 알겠죠 한 박스에 이게 100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100개를 다 조사하지는 못하겠죠 여기에서 5개가 됐던 10개가 됐던 뽑아서 개개의 품목을 조사를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중에서 몇 개 이하이면 이 박스가 합격 이렇게 되겠지 이걸 로또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또 이 박스 박스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샘플을 채취해서 검사를 하게 되잖아 그죠 그러면 개개의 물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합 부적합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이고 이 박스 같은 경우에는 합격 불합격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겠죠 쉽게 얘기를 하면 그렇게 해서 거기에 보면 적정한 결과를 판정 기준과 비교를 하겠죠 뭐 강도면 강도에 대한 어떤 스펙이 있을 것이고 치수면 치수에 대한 스펙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판정 기준과 비교해서 개개의 어떤 물품에 대해서는 적합 부적합 그리고 만약에 이게 담겨있는 박스 로또가 있다 그러면 이 로또가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회사에 가면 이 원재료가 들어옵니다 회사에 가면 원재료가 들어와서 여러가지 공정을 거쳐서 어떻게 됩니까 공정을 거쳐서 제품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각종 공정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 물건이 어떤 수익검사 인수검사를 할 거예요 인수검사를 해서 규격에 맞으면 참고안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절단 공정이 됐던 절단이 있고 용적 공정이 있고 기타 도장 공정도 있고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만약에 절단 공정에서 검사를 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절단을 잘못됐을 수도 있겠죠 절단이 잘못된 부적합품을 내가 다음 공정으로 넘기게 되면 그 다음 공정에서 작업을 하고 작업을 하고 그러면 최종 공정에 가서 봤을 때 이 제품이 잘못됐다는 걸 잡아내겠죠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잡아내지 않는다면 다음 공정에서 일하는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기에서 절단을 했다면 내가 요구하는 대로 절단이 됐는 건지 검사를 통해서 적합품이냐 부적합품이냐 부적합품이다 그러면 뭐 다시 어떤 재가공을 하던 폐기를 하던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난 뒤에 양품이다 그러면 다음 공정으로 넘기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부적합품이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 공정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때에 따라서는 이제 우리가 검사 뭐 목적이 아닌 것은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검사의 목적은 우리가 뭐 시장개척 이렇게 나오는데 시장개척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보면 품질과 검사 이렇게 돼 있는데 검사로 품질을 만들어 놓을 수는 없다 검사가 품질은 아니지 우리 회사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이 불량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다라고 해서 그걸 검사를 통해서 부적합품을 다 잡아내고 양품만 소비자들에게 넘긴다라고 해서 우리 회사 제품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검사로 품질을 만들어 놓을 수는 없는 겁니다 없고 그리고 두 번째 보면 검사만으로 품질의 보정이나 품질관리가 되지 않지 당연히 불량이 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리고 세 번째 보면 검사는 고객의 입장에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검사의 분류가 나옵니다 검사의 분류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걸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구분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먼저 목적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목적에 따른 분류가 있고 공정에 따른 분류가 있다고죠 그러면 아까번에 이렇게 얘기를 했듯이 만약에 우리 회사에 원재료가 들어온다라면 아직 여러분들이 배우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공정기호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나타내 보면 우선 원재료가 들어오게 되면 원재료가 우리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들하고 맞는지 검사를 해야지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들하고 맞지 않다라면 다시 돌려보내든지 해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요구하는 제품 어떤 원재료가 들어오는지를 검사를 해야 될 것이고 이게 들어오면 이제 창구 안으로 이제 만약에 검사를 해서 통과 이렇게 되면 창구 안으로 들어가겠지 창구 안에 우리가 저장을 하게 될 겁니다 저장을 하게 되고 저장되어 있는 이 제품들은 공정 대기하든 아니면 저장을 하든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다시 우리가 공정에 투입하겠죠 예를 들어서 절단 공정이면 절단 공정이 있고 그리고 절단을 하고 나면 절단이 잘 되었는지 검사를 해야 되겠죠 검사는 보통 네모로 나타내고 우리가 동그라미 같은 경우에는 공정을 나타냅니다 가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검사를 하고 나서 검사를 해서 양품에 대해서 이제 용접 공정으로 넘기게 되겠죠 그러면 용접을 하게 될 거고 용접이 끝나고 나면 다시 용접이 잘 되었는지 검사를 하게 될 것이고 또 검사를 하고 나면 도장 공정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고 도장이 잘 되었는지 검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저장을 하든지 이렇게 하겠지 이해 되겠죠 그래서 공정 도시기호로 나타내면 이렇게 쭉 나타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디에서 하느냐 목죠 목입니다 목 아니 저 목에서 하는 거예요 목에서 여기에서 검사하는 거지 그죠 목에서 목에서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올 때 하는 이 수입 검사가 있고 수입 수입 수입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인수 검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수입 검사 그리고 각 공정에서 행해지는 이 검사를 우리가 공정 검사라고도 얘기를 하고 때에 따라서는 중간에 한다라고 해서 중간 검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죠 중간 검사 공정 검사 그리고 이제 공정이 다 끝나서 마무리 됐을 때 제품이 잘 만들어졌는지 마지막에 하는 걸 물론 중간에 있는 거는 공정 검사가 될 것이고 마지막에 또 제품이 잘 만들어졌는지 검사를 해야 되겠죠 이걸 갖다 우리가 완성품 검사라고도 얘기를 하고 완성품 때에 따라서는 이제 제품 검사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뭐 우리가 목에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목 공정이 이렇게 쭉 있는데 흘러가는데 목이 있다 목적 목적에 따라서는 우리가 수입 수입 구입 검사라고 얘기를 한다 그죠 수입 검사 인수 검사 구입이라고도 얘기를 하네 그죠 구입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입할 때 원재료가 들어올 때 우리가 검사를 하는 거고 그리고 공정 중간 검사 중간 중간에 이렇게 공정이 끝나고 나면 검사를 해줘야 된다 그랬죠 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최종 검사 완제품 검사입니다 완제품 검사 최종 검사 그리고 또 창고에 있다가 밖으로 나갈 때 출하할 때 다시 검사를 합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출하 검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목에서 한다 목에서 목적 알겠죠 목적 그리고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하면 공정 검사라고 이야기를 한다 종류 아닌 것은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냐면 두 번째는 성질에 의한 분류가 있다 그죠 성질 모르겠습니다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성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성질이 좀 괴팍하죠 알겠죠 성질이 괴팍해서 다 부셔버리잖아 그죠 파괴 검사가 있습니다 성질이라면 성질 더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괴한다 파괴 검사가 생각나야 됩니다 파괴 검사 그럼 파괴 검사가 있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또 비파괴 검사도 있겠죠 비파괴 검사도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여기에서는 성질에 따라서는 하나를 더 적어둡니다 뭐가 있느냐 하면 여기에는 관능 검사가 있습니다 관능 검사 관능 검사 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뭐 음식의 냄새라든지 맛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지 그죠 뭐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하는 걸 우리가 관능 검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질 더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요 성질에 따라서는 파괴 그리고 비파괴 그리고 관능 검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파괴 검사라는 것은 예를 들면 거기에 보면 어 정구 수명시험 같은 경우 파괴 검사는 거기에 보면 상품적 가치가 떨어져요 왜 파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해 되겠죠 파괴가 되어버리는 이 형광등 같은 경우에는 형광등 같은 경우에 수명시험을 끝나면 그거 못 쓰지 이게 파괴 검사입니다 파괴 검사 그래서 끝에 보면 파괴 검사는 반드시 샘플링 검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 회사에서 형광등을 생산하는데 형광등을 생산하는데 이거 검사한다고 해서 생산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와서 검사해 버리면 팔 게 없겠지 그렇기 때문에 파괴 검사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어떻게 샘플링 검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파괴 검사 같은 경우에는 파괴가 안 되는 거죠 비파괴 검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거기에 보면 뭐 점등시험 이런 것들 시험하여도 상품적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거지 이걸 갖다 우리가 비파괴 검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파괴 검사 그리고 이제 관넘 검사가 있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향기라든지 아니면 맛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우리가 관넘 검사가 있다 인간의 감각기관을 이용하는 거죠 코가 됐든 눈이 됐든 귀가 됐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하는 검사 관넘 검사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검사 대상이 있습니다 검사 대상 구분하셔야 됩니다 대상 대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 대상을 받기 위해서는 전부 다 해야지 전부 전수검사입니다 전수검사 알죠 전수검사 대상을 받으려고 하면 대상을 받으려고 큰 상을 받으려고 하면 전부 다 해야 됩니다 전수검사 하셔야 돼요 전수검사 전수검사가 있으면 하나만 생각나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따라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전수검사가 있으면 전수검사는 모두 다 검사하는 거죠 생산된 제품을 전부 다 검사하는 게 전수검사고 전수검사도 있지만 무검사도 있습니다 무검사 무검사는 검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검사를 하지 않는 것도 검사입니다 무검사도 검사입니다 알겠죠 무검사도 검사예요 그리고 전부 다 하는 경우가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를 뽑아서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걸 갖다가 우리가 샘플링 검사라고 얘기해요 샘플링 알겠죠 샘플링은 거기에 보면 이제 두 종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롯더별 샘플링 검사가 있고 그리고 관리 샘플링 검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 대상 대상은 전수다 그죠 대상은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방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방법 방법에 따른 분류다 대상 방법에 따른 분류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수검사는 옆에 보면 안전이나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 알겠죠 안전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제품을 만들었는데 전수검사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 어떤 생명하고 관련되어 있는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고압 가스통 같은 경우가 있죠 우리가 가게 같은 데 보면 거기에 벽 안에 보면 가스통 있잖아 그죠 가스통 이거 폭발하면 집 날아갑니다 사람들 여럿이 죽을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스통은 전수검사를 합니다 전수검사 비파괴 검사를 하겠죠 그래서 전수검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뭐냐면 아주 거기에 보면 경제적인 면에서 타격이 있는 경제적인 면에서 타격이 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석 같은 경우에 다이아몬드 있죠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전수검사 해야 됩니다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이걸 다이아몬드가 쭉 있는데 샘플링 검사하면 거기에 가짜가 끼어 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지 그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전수검사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치명결함을 포함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전수검사를 하게 되는 거고 로또별 샘플링 검사가 있고 그리고 관리 샘플링 검사 이거는 조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묻습니다 이거는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관리 샘플링 검사라는 것은 제조 공정관리 그리고 검사 공정의 조정 그리고 검사의 체크 검사의 체크라는 것은 체크하는 것은 점검이죠 검사의 점검 혹은 체크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목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이게 뭐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관리 샘플링 검사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아주 단순하게 나오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관리 샘플링 검사를 다른 말로 하면 체크 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체크 검사 관리 샘플링 검사는 다른 이야기로 하면 체크 검사라고도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무검사 검사하지 않는 것도 검사라고 그랬지 그죠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적에 따라서는 목적이라는 것은 목 우리가 공정이 쭉 흘러가는데 목이 있다 그죠 목 이거는 뭐냐면 인수검사 들어올 때 하는 인수검사 수익검사라고 그랬죠 그리고 공정검사 중간검사 그리고 만들어졌을 때 완성품검사 제품검사 그리고 또 나갈 때 하는 출하검사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목적에 따른 분류 목적 이거는 공정에 따른 분류라고도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성질에 따라서는 성질이 더럽다고 그랬습니다 파괴검사 파괴하는 파괴가 있고 그러면 비파괴가 있고 관능검사가 있고 그리고 또 뭐냐면 검사 대상 대상을 받으려면 전부 다 검사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수검사가 있고 또 전수검사가 있으니까 검사 안하는 무검사도 있고 그리고 일부를 뽑아서 하는 샘플링 검사도 있다 그래서 여기에 샘플링 검사는 로또별 샘플링 검사 그리고 관리 샘플링 검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냐면 그 옆에다가 하나를 더 적어둡니다 검사 항목에 의한 검사 항목 검사 항목입니다 검사 항목에 의한 분류가 있습니다 항목에 의한 분류 검사 항목에 의한 분류에서는 뭐가 있느냐 하면 검사 항목 여기에서는 수량 검사가 있고 수량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중량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치수 그리고 외관 외관 검사 그리고 성능 검사 뒤에는 물론 검사 다 붙습니다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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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는데 수량 검사 중량 검사 치수 검사 외관 검사 그리고 성능 검사 이렇게 나누는 것은 검사 항목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검사 장소의 장소가 있습니다 검사 장소 검사 장소에 의한 분류가 있습니다 검사 장소 어디에서 하느냐 검사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는 크게 나오면 정위치 검사 정위치 검사가 있고 그리고 순회 검사가 있어요 순회 순회 검사가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출장 검사가 있어요 출장 출장 검사는 출장 가서 하는 거지 그죠 이걸 갖다가 철장 검사는 다시 얘기하면 이걸 갖다가 입회 검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입회 검사 그렇게 얘기해요 정위치 검사는 뭐냐면 위치가 정해져 있는 거죠 위치가 정해진 곳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을 실험실이 됐던 검사기가 있는 걸로 다 가지고 가야 되겠죠 거기 한 장소에서 하는 그걸 갖다 우리가 정위치 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정위치 검사라는 것은 특별한 장소입니다 특별한 장소에 물품을 운반해서 특별한 그 장소에 실험실이면 실험실 이렇게 되겠죠 거기에 물품을 운반해서 검사하는 그걸 갖다가 정위치 검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수뇌 검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검사자가 다니면서 공정별로 다니면서 검사하는 걸 수뇌 검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출장 검사는 이거는 입회 출장 가서 하는 겁니다 출장 가서 출장 가서 하는 걸 이거는 외주업체겠죠 출장을 가니까 외주업체 외주업체나 타공장 타 책임자 이렇게 할까요 외주업체나 외주업체나 타 공장에서 타 공장에서 타 책임자 책임자가 있겠죠 그 공장의 책임자가 있을 거예요 책임자의 입회하에 입회하에 검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외주업체가 됐던 아니면 다른 공장이 됐던 여기서 다른 사람의 그 공장의 책임자가 있겠죠 그 사람의 입회하에서 검사하는 걸 출장 검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입회 검사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는 거꾸로 이게 뭐냐 거꾸로 이게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찾을 수가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그리고 넘어가서 네 번째는 보실 필요 없을 것 같고 다섯 번째 안 봅니다 다섯 번째 보면 검사 횟수에 의한 분류가 있다고죠 검사 횟수에 의한 분류가 있는데 여기에는 검사 횟수에 의한 분류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보게 되면 거기에 보면 1회가 있고 1회 1회가 있고 1회 그리고 2회 그렇죠 2회 검사가 있고 2회 샘플링 검사 1회 샘플링 검사 1회 샘플링 한 번 샘플링 한다는 얘기입니다 1회 샘플링이 있고 그리고 2회 샘플링 있고 샘플링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책에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다회가 있죠 다회 다회 샘플링 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차 샘플링 검사가 있겠지 축차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알겠죠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1회 샘플링 검사 1회 같은 경우에는 뭐냐 하면 로뜨가 있으면 한 번 딱 검사합니다 한 번 딱 검사해서 합격 불합격 그 로뜨가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는 걸 1회 2회라는 거는 말 그대로 2회 두 번 하는 겁니다 두 번 한 번 검사하고 또 하는 거지 그죠 다회는 여러 번 하는 거고 축차는 뭐냐 하면 축차는 한 개씩 검사합니다 한 개씩 쭉 검사해 가면서 검사해 가면서 몇 번째까지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불량품이 몇 개 이하이면 합격 몇 개 이상이면 불합격 이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뭐 계속 검사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해 나가는 그 검사를 우리가 축차 검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축차 검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1회 검사 검사 개수는 어느 게 제일 많겠습니까 검사 개수는 어느 게 제일 많을까 이 중에서 검사 개수는 1회가 가장 많습니다 알죠 검사 개수 검사 개수는 개수 제일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한 번에 끝내는 거죠 로뜨가 들어왔을 때 이 로뜨에 대한 합격 불합격을 한 번에 끝냅니다 그러면 대충해서는 안 되지 많이 뽑아서 정확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1회가 가장 많습니다 이해 되겠죠 1회가 2회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1회는 어떤 로뜨에서 한 번 뽑아서 이걸 가지고 이제 몇 개 이하이면 합격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합격 불합격을 정하는 거고 2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 로뜨가 있으면 로뜨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n이 꼬르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20개를 뽑았습니다 20개를 뽑아서 예를 들어서 c c가 몇 개냐 하면 c가 2개입니다 요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요 로뜨에서 20개를 뽑았을 때 20개를 뽑았을 때 분량 개수가 2개 이하이면 합격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죠 그러면 2개 이하이면 합격이니까 20개를 뽑았을 때 1개가 없을 수도 있고 분량이 또 하나일 수도 있고 또 2개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합격 만약에 이거 이상 3개가 되면 불합격 3개 이상 20개를 뽑았을 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끝내는 걸 갖다가 우리가 1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2회는 뭐냐면 요게 첫 번째 이렇게 뽑고 그리고 두 번째 또 뽑습니다 예를 들어서 30개를 뽑았다고 해봅시다 c 꼬르 c2는 얼마냐 하면 4개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2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요기에서 20개를 뽑았는데 20개를 뽑았는데 분량 개수가 2개 이하이면 합격 2개 이하이면 합격 그리고 4개 이상이면 불합격입니다 4개 이상이면 불합격 20개를 뽑았는데 2개 이하이면 합격이고 4개 이상이면 불합격이고 그러면 3개가 나오면 3개가 나오면 두 번째로 가는 거예요 알죠 만약에 첫 번째에 20개를 뽑았는데 2개 이하이면 합격 4개 이상이면 불합격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3개이면 어떻게 두 번째로 가는 겁니다 다시 30개를 뽑아서 다시 30개를 뽑아서 그 누적 분량 개수가 4개 이상이면 불합격 4개 이하이면 합격 이렇게 되겠지 그죠 4개 이하이면 합격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줘요 이게 뭐냐면 2회 샘플링 검사입니다 2회 샘플링 검사 그리고 이걸 여러 번 하는 걸 다회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축차라는 거는 제품을 하나씩 검사한다고 그랬죠 하나를 가져와서 검사하고 그리고 또 하나를 가지고 검사하고 그렇게 몇 개가 됐을 때 그러면 몇 개까지 검사를 하면 이때는 분량 개수가 몇 개 이하 되면 합격 아니면 뭐 계속 우리가 속행을 하든 아니면 몇 개 이상이면 불합격 그러면 또 가지고 와서 검사할 수도 있고 합격 처리할 수도 있고 불합격 처리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가는 걸 우리가 축차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1회가 1회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검사 개수가 가장 많다 그랬어요 알겠죠 왜 한 번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검사 개수가 가장 많은 거는 1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검사 개수가 많기 때문에 검사 비용은 어떨까요 비용 검사 개수가 많으니까 검사 비용도 많이 들겠지 당연히 검사 비용 검사 비용 검사 비용 검사 비용이다 그죠 검사 비용이 많이 들 겁니다 비용 비용이 많이 들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검사 비용이 검사 비용이 어 우리가 적을 때 검사 비용이 적은 경우 검사 비용 비용이 적은 경우에 유리 적은 경우 적은 경우 유리 이렇게 되겠지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1회가 가장 검사 개수가 많다 그랬습니다 1회가 가장 많기 때문에 검사 개수가 가장 많고 그리고 많기 때문에 검사 비용이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개당 검사 비용이 적은 경우에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그 밑에다가 하나를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적어두면 반드시 반드시 샘플링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샘플링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파괴 검사인 경우 파괴 검사 파괴 검사인 경우에는 우리가 형광등이 있다고 그랬죠 형광등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수명 시험하면 수명 시험이 끝나고 나면 그 제품 못 씁니다 근데 이걸 전수 검사를 하면 안 되지 그러면 판매할 게 없잖아 그죠 그래서 파괴 검사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뭐 샘플링 검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연속체 연속체 알겠죠 연속체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어 섬유 섬유가 계속 나온다든지 뭐 우리가 청 같은 거 있죠 혹은 뭐 기름이 계속 흘러가는 걸 검사한다든지 이럴 적에는 연속체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샘플링으로 할 수 밖에는 없겠죠 또는 또는 연속체 또는 대량품 아주 많습니다 대량품 같은 경우에 아주 많은 대량품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샘플링 검사를 할 수 밖에는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넘어가서 여섯 번째 검사 형태에 의한 분류가 있다고죠 검사 형태에 의한 분류에서는 그 두 번째 선별형 샘플링 검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선별형 샘플링 검사를 보면 요게 뭐냐면 불합격된 로또는 전수 선별하는 우리가 만약에 로또를 검사를 하다가 이 로또가 불합격 됐어요 그러면 이 로또는 불합격 돼 있지만 여기에는 양품과 부적합품이 섞여 있겠죠 그래서 이 로또를 전수 검사를 하는 그래서 전수 선별에서 불량품을 모두 제거하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선별형 샘플링 검사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게 뭐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보면 검사계획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는 검사계획에서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있는 그림을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림을 그림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로또에서 라지 n 값은 로또의 개수가 되겠죠 라지 n은 개수가 됩니다 그래서 n은 라지 n은 뭐냐면 라지 n이 나타내는 것은 로또 크기가 되고 거기에 보시게 되면 크기고 그리고 a가 나타내는 것은 뭐냐면 a는 개당 검사다 그죠? 개당 검사비 한계 검사는 개당 검사비 개당 검사비 개당 검사비용을 나타내는 거고 그리고 p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 부적합품율입니다 이거는 부적합품율 쉽게 얘기하면 불량율이죠 부적합품율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b라는 것은 뭐냐면 b는 무검사시 무검사 무검사가 뭐라 그랬어요? 무검사 검사를 하지 않는게 무검사라 그랬죠? 그래서 무검사시 무검사시 개당 손실비 개당 손실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거기에 나오는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그림을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이 그림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어 여기에서 검사비용이 나옵니다 검사비용 검사비용이 있고 그리고 뭐가 있느냐 하면 부적합품율이 있다 그죠? 부적합품율 부적합품율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부적합품율이 있을 때 이쪽으로 갈수록 여기가 제로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부적합품율이 높아지는 거죠 불량율이 많다 불량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무검사를 한다 무검사 무검사를 한다고 하면 불량율이 제로입니다 여기에서 불량율이 제로면 무검사해도 들어가는 비용이 있겠습니까? 없지 불량이 하나도 없는데 아니죠? 불량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검사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겠지 무검사를 하면 그러면 여기 있을 겁니다 근데 불량율이 높아지게 되면 불량율이 높아지게 되면 무검사를 하게 되면 그 제품이 우리가 소비자에게 팔렸을 때 크레임이나 이런게 걸려오겠죠? 그러면 그거에 의한 어떤 우리가 무검사 시 개당 손실비가 발생이 됩니다 검사를 하는 데는 비용이 안 들어가겠지만 크레임이나 이런게 걸려올 겁니다 그러면 이 만약에 불량이 하나도 없다라면 비용은 하나도 안 들어가겠지만 부적합품 불량율이 높아질수록 우리가 비용은 높아지겠죠 맞죠? 요게 뭐냐면 요게 무검사입니다 무검사 무검사에서 비용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거는 우리가 불량 개수에다가 불량 개수는 우리가 PN 요게 되겠죠? 어 부적합품율이고 부적합품율이고 그리고 로또 크기니까 그 로또 속에는 PN만큼의 우리가 부적합품이 있을 거에요 그죠? 부적합품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다가 뭐 우리가 비 적 개당 손실비를 곱해주면 우리가 검사비용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 우리가 전수검사 같은 경우에는 전수검사 같은 경우에는 로또 전체 다를 검사하는 거죠 로또 전체 다를 이때는 뭐 우리가 일정하죠 일정 모든 로또에 대해서 로또가 100개씩 포장된 어떤 박스가 들어와서 전수검사한다 그러면 한 박스 검사하는 데는 항상 일정하죠 검사비용이 그러면 검사비용이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전수검사라고 해요 전수검사 그러면 전수검사에서는 비용이 얼마나 들으냐면 개당 검사비가 있죠 개당 검사비용에다가 로또 전체를 꼽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항상 이 값은 일정하게 나옵니다 이해 되겠죠? 그러면 그러면 여기에서 물론 샘플링 검사는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 샘플링 검사는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게 샘플링 검사다 샘플링 샘플링 검사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무검사하고 전수검사하고만 비교를 해 주시면 됩니다 무검사하고 전수검사를 비교를 해 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전수검사는 개당 검사비용에다가 n을 꼽혀주면 항상 일정하게 나온다 그랬죠 한 박스에 100개가 들어있으면 100개 곱하기 1개 검사하는 비용 이러면 일정하게 쭉 나오고 이해 되겠죠? 그럼 이 검사비용하고 그리고 무검사했을 때 무검사했을 때는 불량률이 많아지면 많아질 수도 개당 손실비 저 클레임이 많이 걸려올 테니까 이 비용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수검사하고 무검사하고 만나는 요 지점이 있지 요 지점 만나는 요 지점 요 지점에 요 지점이 있습니다 전수검사 비용하고 무검사 비용이 같아지는 지점 요기에 어떤 부적합품율이 있죠 요걸 가지고 우리가 임계불량율 pb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죠? 요때 임계불량율 그러면 요 pb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는 임계불량율 pb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 하면 요거는 요거하고 요거하고 같아지는 지점이지 전수검사하고 무검사하고 무검사하고 같아지는 지점이잖아 그죠? 그러면 요 때 pb는 이렇게 하면 요게 같아지는 지점이니까 요 전수검 무검사 pnb가 있다고죠? pnb하고 뭐하고 an하고 같아지는 지점이지 그러면 요기에서 요거 n이 똑같으니까 n 날라가고 그러면 p만 남기면 p는 어떻게 b를 이쪽으로 넘기면 되죠? b분의 a 이게 뭐 요 때 불량율 요걸 갖다가 pb 임계불량율 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임계불량율 임계불량율 이라고 얘기하는데 요 임계불량율이 요 무검사하고 전수검사하고 요 임계불량율을 구하면 요게 나오겠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우리 회사에서 우리 회사의 불량율이 임계불량율 보다 낫다 여기에 있다 여기에 있다 불량율이 임계불량율 보다 낮은 지점이죠? 그러면 무슨 검사가 유리합니까? 그때는 전수검사 비용 이게 적게 더 가는거지 이해 되겠죠? 이게 적잖아 그죠? pb 보다 낮은 경우에는 우리 회사 공정의 불량율이 낮다라고 얘기를 하면 전수검사가 더 유리할 것이고 만약에 우리 회사의 불량율이 어떻게? 이 임계불량율 보다 더 높다라면 높다라면 어디가? 이게 더 낫잖아 이거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하나는 전수검사 비용이 전수검사하는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죠? 이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를 한번 보면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여러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임계부적합품율이 있습니다. 임계 임계부적합품율 임계부적합품율이 얼마냐 하면 45%입니다. 임계부적합품율이 45%고 부적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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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계 한계로 인한 한계로 인한 우리가 손실액 손실액이 얼마냐 하면 250원입니다. 250원 250원 부적합품 한계로 인한 손실액이 250원이다. 그러면 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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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비용은 얼마냐 이게 문제에요. 알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간단하지 이 공식 그대로 넣으면 되죠? 이 공식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임계부적합품율이 45%라고 그랬잖아. 그죠? 45%라고 그랬으니까 45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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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합품 한계로 인한 손실액이 250원이라고 그랬으니까 250분의 개당 검사비용 A였지 A 물론 여기에서는 곱하기 100이 있다. 그죠? 퍼센트로 나타냈으니까 그러면 이거 A 구하면 되지 이거는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단순하게 이제 이 공식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으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것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문제 쉬우면 쉬운 문제는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이런 문제도 나오고 이것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문제는 뭐냐면 개당 검사비 개당 개당 검사비용이 얼마냐 하면 개당 검사비가 10원입니다. 한 개 검사하는데 10원이 들어요. 어 무검사 시 무검사 무검사 어 무검사 시 어 개당 손실비가 개당 손실비 손실비가 얼마냐 하면 어 우리가 200원입니다. 200원 200원 그리고 로또의 부적합품율 로또 로또의 부적합품율 부적합품율 얼마냐 하면 부적합품율이 3%입니다. 이때 이때 뭐가 유리하냐 이렇게 되는거지 알겠죠. 어떤 검사가 더 유리하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검사 이거는 뭐 공시에 넣으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러면 인계 부적합품율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PB는 우리가 B분의 A라 그랬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개당 손실비가 200원이니까 200분에 한개 검사하는데 10원이라 그랬으니까 10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해 되겠죠. 퍼센트로 나와있으니까 물론 곱하기 100 하면 된다. 그죠. 곱하기 100 하면 되겠죠. 그러면 요게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요게 100 100 날라가게 되니까 2분의 어 요 그러면 5가 나오겠네요. 5% 5% 맞죠. 두개 날라가니깐 2분의 2 50이니깐 5% 그러면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인계 부적합품율이 5% 라는 얘기입니다. 인계 부적합품율이 5%고 어 우리가 어 로또의 부적합품율이 3% 잖아 그죠. 그러면 요기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요게 가면 요게 얼마라는 얘기에요. 요게 5% 라는 얘기에요. 인계 부적합품율이 5%고 우리 회사 로또의 부적합품율은 여기에 있지. 3% 3% 그러면 이때는 뭐가 유리하다. 이때는 당연히 이게 더 유리하지. 이게 비용이 제일 낫잖아. 그죠. 이게 제일 유리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무검사가 유리하다. 무검사 구별할 수 있겠죠. 인계 부적합품율을 구해서 이것보다 작으면 뭐 무검사가 유리하고 만약에 이것보다 더 크다라면 전수검사가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요것보다 요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 조금 더 어려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조금 더 어려운 문제 한번 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어 부적합품 혼입으로 인한 어 부적합품 부적합품 혼입 섞이는 거죠. 혼입으로 인한 부적합품 혼입으로 인한 개당 손실이 있습니다. 개당 손실 개당 손실 개당 손실이 얼마냐 하면 천원입니다. 개당 손실이 천원이고 개당 검사 비용이 개당 검사 비용 검사 비용이 얼마냐 하면 개당 검사 비용이 15원입니다. 15원이고 그리고 로또 평균 부적합품 롯더 평균 로또 평균 롯더 평균 부적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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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은 얼마냐 하면 0.02입니다. 0.02 이렇게 했을 때 요렇게 했을 때 문제가 무검사 무검사에 비해 무검사에 비해 무검사에 비해 전수검사를 함으로써 전수검사 전수검사 전수검사를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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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 개당 이득은 한 개당 어 덕실은 얼마냐 덕실 요게 문제입니다. 요건 조금 어렵다 그죠? 조금 어려운 문제에 개당 손실비용이 천원이고 검사비용이 15원이고 그리고 로또 평균 부적합품 율은 0.02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무검사에 비해서 전수검사를 했을 때 한 개당 이득은 얼마냐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우선은 우리가 인계 부적합품 율 PB를 구하셔야 돼요. PB는 B분의 A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우리가 개당 손실비가 천원이라 그랬어요. 그죠? 천원이고 그리고 검사비용이 얼마냐 하면 15원이라 그랬죠. 그러면 15원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이거 나타내면 인계 부적합품 율은 0.015가 나올 겁니다. 0.015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냐면 로또의 부적합품 율이 0.02라고 그랬죠. 요거는 0.015 잖아 그죠. 그럼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 인계 부적합품 율은 요게 얼마냐 하면 요게 인계 부적합품 0.015입니다. 0.015고 우리 회사 공정의 부적합품 율은 얼마냐 하면 0.02라고 그랬죠. 0.02니까 여기 있지. 0.02 이게 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인계 부적합품 율하고 우리가 우리 회사의 공정의 부적합품 율 요 차이가 있죠. 요 차이에다가 금액을 곱해주면 되지. 계산 손실비용을 요만큼의 차이가 나는 거죠. 인계 부적합품 율하고 요만큼의 차이가 나갑니다. 그러면 요게서 전수검사를 하게 되면 요만큼의 이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요기에서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그러면 0.02에서 마이너스 인계 부적합품 0.015를 빼게 되면 요게 얼마가 되냐면 0.005가 될 겁니다. 0.005가 될 것이고 그러면 요 0.005에다가 개당 손실비 있죠. 개당 손실비 얼마냐 하면 천원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게 얼마가 나오냐면 5원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개당 개당 우리가 전수검사를 함으로 인해서 전수검사를 함으로 인해서 전수검사를 함으로 인해서 무검사보다는 개당 5원에 이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였다고 그죠. 이해를 조금 하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니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넘어가보면 세번째 전수검사와 샘플링검사 이렇게 되어있다고 전수검사와 샘플링검사가 있는데 언제 전수검사를 실시를 하느냐 전수검사 같은 경우에는 그 첫번째 보면 검사가 용이할 때 검사가 쉬울 때 뭐 전수검사를 해도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그러면 전수검사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검사가 용이할 때 그리고 뭐냐면 두번째 제품검사가 비파괴 검사일 때 비파괴 파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때는 전수검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 비용이 적게 들어야 되겠죠. 검사 비용이 많이 드는데 전수검사 하려고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안되니까 아무래도 개당 검사 비용이 적게 드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전수검사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불량품이 하나라도 혼입되면 안 되는 뭐 안전이라든지 앞에서 얘기했듯이 혹은 뭐 경제적으로 고가라든지 고가 제품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전수검사를 할 수 밖에 없다.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브레이크 시험 같은 경우도 있겠죠. 이런 거는 샘플링 검사하면 안 돼요. 샘플링 검사하면 거기에 만약에 불량이 섞여 들어가면 브레이크 잡다가 다 넘어가겠죠. 그건 안되니까. 그런 것들은 전수검사를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보면 전수검사보다는 샘플링 검사 장점 요게 많이 나오겠죠. 요게 샘플링 검사에 보면 샘플링 검사 첫 번째 보면 보다 경제적으로 검사할 수 있죠. 왜? 전수검사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부만 뽑아서 하는 거니까 비용 자체가 적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보다 경제적으로 검사할 수 있고 또 검사자의 오류 또한 줄일 수 있죠. 전수검사를 하게 되면 다 검사하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충대충 하는 경향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샘플링 검사는 일부만 뽑아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검사자의 오류 또한 줄일 수가 있다. 섬세하게 검사할 수가 있다. 일부만 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검사 비용이 큰 경우에 아니죠. 검사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 그럼 전수검사를 할 수 없겠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샘플링 검사를 하게 되는 거고 네 번째 보면 공급자에게 우리가 품질 향상에 품질 향상을 하도록 자극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마 기업체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우리가 특히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에 뭐 크든 작든 알겠죠. 자동차 부품 박스에 당겨서 몇 백 개씩 수백 박스가 오잖아. 그죠. 그러면 그거 검사 다 못합니다. 그러면 샘플링 검사하는 경우 많아요. 근데 샘플링 검사를 했더니 그날 따라 재수 없이 불량 제품만 다 골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했습니다. 그러면 엉망으로 나오겠지. 그러면 바로 우리가 협력업체 전화하죠. 당장 가지고 가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 협력업체에서는 이제 그거 들고 가서 밤새도록 또 검사를 해야 됩니다. 이해 되겠죠. 그러면 알고 보면 알고 보면 거의 대부분이 다 좋은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모기업에서 그 담당자가 뽑다 보니까 잘못 뽑아가지고 불량만 뽑을 수도 있겠지. 그러다 보니까 와 다음부터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구나. 더 잘 만들어서 불량이 없도록 해야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래서 품질 향상에 자극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적어둡니다. 거기에다가 다섯 번째 뭐가 있느냐 하면 대량품인 경우 대량품 굉장히 개수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수검사를 할 수 없지. 그죠. 대량품인 경우 이때는 우리가 샘플링 검사를 하게 되는 거고 대량품이다. 라는 거는 여섯 번째 하나 더 적어두시면 바랍니다. 검사 항목이 검사 항목 항목이 많은 경우 많은 경우 이때는 우리가 샘플링 검사를 하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로 넘어가면 샘플링 검사가 효과적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죠. 조건 거기에 보시면 어 제품들을 로또당 로또로 처리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로또로 처리할 수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로또네 제품들이 동질적이어야 되겠죠. 이게 너무 뭐 불량하고 많이 섞여있다 그러면 안 될 거고 품질 자체가 로또 안에서는 좀 동질적이어야 일부를 뽑아내도 그 로또를 대표를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대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로또가 동질적이어야 되고 또 로또로부터 시료를 랜덤하게 뽑을 수가 있어야 되겠죠. 랜덤하게 뽑을 수가 있어야 되고 네 번째 명백한 품질기준 품질 동그라미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백한 품질기준 및 정확한 개척방법이 결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틀리게 문구를 바꿔서 나오면 명백한 제조기준 이렇게 나옵니다. 제조가 아니에요. 제조가 아니고 명백한 품질기준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적어두면 최근에 이제 우리가 필기시험에서 실기시험에도 나오기는 합니다만 거기에다 하나 적어두시게 되면 로또가 있어요. 로또 로또 로또의 뭐가 있냐면 품질표시 방법 로또의 품질표시 방법이 있고 로또 로또의 품질표시 방법이 있고 그리고 뭐가 있냐면 시료가 있어요. 시료 시료의 품질표시 방법 품질표시 로또의 품질표시 방법이 있고 시료의 품질표시 방법이 있는데 로또라는 거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런 로또가 있죠. 이걸 검사를 합니다. 이 로또를 검사를 하는데 이걸 다 검사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일부를 뽑아서 이 집단에 대해서 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걸 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로또 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걸 갖다 우리가 시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시료들을 검사를 해서 이 로또의 합격 불합격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로또의 품질표시 방법은 뭐가 있느냐 하면 이 로또의 평균치로 할 수가 있겠죠. 평균치. 그렇죠. 평균치로 할 수도 있고 또 뭐가 있냐면 표준편차로 할 수도 있습니다. 표준편차로 나타낼 수도 있고 그리고 부적합품율로 할 수 있습니다. 부적합품 부적합품 율 이걸로 나타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검사단위당 검사단위 검사단위 검사단위당 평균 부적합수 평균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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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로또를 품질표시 방법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그러면 시료의 품질표시 방법은 이거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시료는 달리 얘기하면 샘플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겠죠. 샘플 시료 보통 이제 우리가 품질관리에서는 샘플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시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시료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료의 품질표시 방법은 뭐가 있냐면 똑같이 평균이 있습니다. 이 시료들의 평균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평균으로 나타낼 수 있고 또 뭐가 있냐면 표준편차 있습니다. 표준편차 표준편차도 있고 그리고 부적합품 수가 있습니다. 부적합품 부적합품 수 부적합품 수가 있고 그리고 평균 평균 부적합 부적합 수 평균 부적합 수 그리고 범위도 있습니다. 범위 이 범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시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뽑아와서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 조사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로또는 워낙 큰 집단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범위로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범위라는 것은 우리가 실효의 품질 표시 방법으로 들어간다. 구별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별을 필기에서는 아닌 것은 이렇게 해서 나오고 그리고 실기에서는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쓰시오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